자 이렇게 해서 올타쿠나 팀 전원이 랭킹 10위부터 랭킹 1위까지 전원이 경기를 펼쳤지만 모두 졌습니다. 멀리서 왔는데요. 아직 경기를 못 해본 선도도 있는데 올타쿠나 팀에서 다시 5명을 만들어주시면 전의 경기로 한번 대결을 하고 싶습니다.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못 보여주면 다들 반성을 해야 돼요. 저부터 감독 코치부터 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을 걸고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. 네 분은 너무 아쉬워요.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못 해보셔서 네 분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진봉 선수까지 해서 다섯 명이 경기를 하는 걸로 하고 다들 동의하시죠? 네. 오케이. 고맙습니다. 그러면 준비하고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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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1번 단식부터 터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올타쿠나에는 우리 에이스 강승윤. 우리 에이스 강승윤 선수가 나오게 될 거고요. 이쪽 우리 용천초등학교에는 우리 박정윤 선수 6학년 에이스입니다. 박정윤 선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아빠가 탁구를 했어가지고 아빠랑 시합하면? 제가 이겨요. 파 드라이버. 프렌드 드라이버. 파 드라이버. 저는 강승윤이나 잘하는 사람 공을 받아보고 싶어서요. 파 드라이버. 4학년한테도 그렇게. 파 드라이버. 할 수 있어? 그래 좋은 게임이다 생각하자 성윤아. 성윤아 파이팅. 그래도 3판을 하는 게임이어서 이번에는 좀 잘 분석하고 해보면 해볼 만하지 않을까? 강승윤 파이팅. 이길 수 있다가 별거 없다. 강승윤 선수와 박정윤 선수 나와주세요. 파이팅 파이팅. 둘 다 파이팅 둘 다. 멋있다. 둘 다 파이팅. 과연 에이스 대 에이스의 대결. 강 대 강의 대결. 지역에서 한 2부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니까. 그러면 엄청 잘 치겠는데. 옳다구나 해서 가장 잘 쳐도 나한테는 안 된다. 3도나 선수죠. 박정윤 선수가 아까 눈빛이 좋더라고요. 조다란 보다 4수위라 보면 됩니다. 저희가 무조건 승리를 가져오는 게 최우선이고. 강한 상대들을 만나서 이겨내고. 승리를 가져오고 싶습니다. 누가 승자가 될까요? 관심을 모으는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. 원진이 나게. 자, 퍼스트 게임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길다, 길다. 하나, 둘. 박정윤 파이팅. 오케이. 첫 번째 점수 따내는 박정윤 선수 1대0입니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화이팅. 괜찮아, 괜찮아. 화이팅. 강승윤의 두 번째 서브. 오, 빨라요, 박정윤. 강승윤 선수 백핸드가 되게 빠르거든요. 밀리지가 않아요.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, 박정윤 선수. 오, 빨라요, 박정윤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뭘 할 수가 없었어요. 잘해,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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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윤 할 때. 오케이. 오케이. 우와. 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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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서브 에이스. 서브가 달라요. 네. 퀵 서브. 퀵 서브. 퀵 서브. 퀵 서브. 퀵 서브였어. 땡수윤 파이팅! 퀵 서브. 다. 좋아. 좋아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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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서브로 연속 득점. 3대3 통점입니다. raise your hand. . Zuha. . ... 와... 어른... 커트가 되게 좋았어요. 스핀도 많았고 박자도 빨라서 지금 옥정인 선수가 진짜에 밀렸거든요. 강성인 에이스! 그 성인은 에이스는 에이스다. 오 이번엔 빨라요? 백댄 뒤로? 아 이번엔 또 백핸드 드라이브 성공. 박정윤 선수 굉장한 실력입니다. 역시 선수는 선수인 게 바로 그 다음부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. 천천히 천천히! 리듬 플로우가 달라. 자세랑 플로우가 달라. 습도 Jaime 역사적인 총 안하는 경로 총장 빈틈이 없었어. 쌀 tribal 와 이것도 들어가, 저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빠른 스피드와 파워가 나오는지. 서비스를 짧게 내는 너클만 놓고 해도 튀기지 못하겠지 가찌면 서비스를 다 길게 내는 거 자, 9대4까지 왔습니다 서비스 짧게 카치으면 할 거 없으니까 너클만 놔야 되는데 게임 포인트? 아, 이 드라이브는 가둘 수가 없네요 11대5로 게임 종료됩니다 첫 번째 게임, 박정윤 선수의 승리입니다 잘시네, 상대가 달리네 내용은 좋았어 아까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질 때 질더라도 이렇게 해보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작전이 오고 있는데 제 상대가 워낙 공이 계속 빠르게 넘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거를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어쩔 수 없어 상대가 본인보다 잘 치는 상대랑 할 때 지금처럼 할 거 하고 나와야 후회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야, 아니겠지? 아니, 뭐 제껴보고 그렇지, 그렇지 자, 지금 순식간에 첫 게임 끝났거든요 이번 게임 내주면 패배인데 그래도 끝까지 딜을 따라가면서 해야 점수 딸 수 있습니다 박정윤 투 서브, 러브홀 네 박정윤 투 서브, 러브홀 박정윤 투 서브, 러브홀 박정윤 선수 막을 수가 없네요 엄청 빠르네요 굉장히 빠릅니다 파이팅, 파이팅 파이팅, 파이팅 わひ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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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전 없이 부러지고 있는 한수입니다. 거기서 그냥 기세가 확 꺾인 것 같아요. 아예 머리고 그냥 새하얘졌어요. 이제 애들이 다 한수여서 이기는 건 좀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흐름 한번 와버리니까 그냥 뭐라 붙여버리잖아. 흐름을 매치 포인트 10대 1 다셨습니다. 아무것도 못해봤네. 다셨습니다. 우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네. 진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서 아까보다는 낫다. 근데 아까보다 내용이 좋아졌어. 이 우와 지면 마음이 아파요. 그러니 당신에서도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. 네 죽고 싶다. 너무 참패를 해버리니까 계속 뭔가 에이스라고는 하는데 무슨 뭐가 에이스야 대체 맨날 치는데 제 자신에게 더 화나고 비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꼭 잡아먹지 못해요. 그렇게 가진 거 같아요. 아까두고 이렇게 가진 거 같아요. 그리고 자기야.